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척추체 골절하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추간판 탈출증 있을 때 호유장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척추체의 골절 및 탈구를 보면 손상기전은 3주설에 의하면 했는데 3주설은 나중에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3주설에 의하면 외상시 척추에 적용되는 기본적 힘의 방향이 굴곡이었냐 신전이었나 아니면 회전이었냐 그리고 전주냐 중간주냐 후주냐 이거에 따라서 압박 및 신현력으로 해서 골절의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전종인데 전방섬율은 추체의 전반부 이게 이제 전주가 되고 중간부는 후종인데 후방섬율은 추체의 후반부 후부는 척추경 후궁상화관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시죠. 이게 이제 3주설 데니스의 3주설인데 데니스라는 사람이 척추를 이렇게 딱 나눠놨을 때 이게 이제 척추체죠. 체부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배고 여기가 등이에요. 척추를 옆으로 이렇게 서 있을 때 옆으로 잘라놓은 이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척추체가 겹쳐있는 부분에 추간판이 있죠. 이 추간판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돌기 극돌기로 나눠져 있고 이리 신경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돌기들이 나타나고 근육으로 받쳐져 있고 하는데 이건 이게 이제 안테리어 리가멘트 전주의 전방섬율은 그 다음에 추체 여기까지가 전주 안테리어 여기서 이렇게 나눈 게 이제 미들 중간주 이게 후방주 이렇게 해서 이제 3주설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파괴 이쪽에 신현력이 파괴됐는지 이쪽이 파괴됐는지 이쪽이 파괴됐는지에 따라서 전주 중주 후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골절과 탈구가 골절은 뼈가 부러지는 게 골절이라 그랬죠. 그 뼈를 싸고 있는 골막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거 이게 골절인데 탈구는 뭐예요. 탈구는 뼈와 그 관절에 관절의 제 자세에서 관절이 그 제 위치에서 밀려나면은 이거는 탈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밀려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탈구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뼈가 부러져 있어요. 이게 저기 골절된 부분이 보이죠. 이런 거는 골절 그래서 이렇게 골절과 탈구는 같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골절 하나만 생길 수도 있는데 외력으로 인해서 생긴 경우는 뼈도 밀려나면서 그러니까 탈구가 되면서 밀려났다는 거는 탈구를 얘기하죠. 탈구되면서 그 골절이 같이 일어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추 골절 그 물론 다른 척추체도 어디든지 골절과 탈구는 일어날 수 있지만은 우리 사고를 다루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경추가 가장 위험하죠. 맨 위에 있는 신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추 골절 및 탈구를 한번 보겠는데 굴곡 손상, 굴곡은 고개를 구부려서 위에서 뭐 물체가 떨어졌다든지 그 다음에 굴곡 시키면서 회전, 돌아갔을 때 했다든지 과신전은 뒤로 고개 젖혔을 때 뭐 이렇게 해서 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압박, 척추 굴곡 손상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향에 따라서 손상의 기전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따라서 손상의 기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